인피니트 무대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다! 네 그러면 사랑에 빠진 남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오프닝 무대 퍼블레임! 호! 호! 뭐는가? 커밍슨 여기 지금 리허설 현장입니다 성규 씨도 나와 계시네요, 무대 위에 안녕하세요 아, 일시다, 일시다 저는 이 형 동생이에요 아, 그래요? 동생아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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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그럼 저는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착해 아이고, 예, 제가 키워봅 어이구, 잘 지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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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